그래야 되죠 총리님. 아 그거야 우리 손이 여탈 마음이지. 가세요 배용해 드릴게요. 그럼 두 분 또 뵐게. 마이클? 마이클. 쌤 잠깐만. 마이클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건담 30주년 기념 모델인데 이거 만드는 데 22시간이나 걸렸네. 마이클 나 지금 시간 없어. 25만 달러짜리 백금 있다는데 그걸 사려면 일본에 가야 되나? 우리 일회가 추적하는 계좌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? 난 소금 도와주고 싶은데. 우리 골든크로스에서 관리하는 계좌야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. 뭐라고? 새벽에 뉴스타뱅크 친구한테 메일 받았거든. 계좌 인적 정보. 날 스탑 시키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걸 주던가. 10억 달러. 아 싫으신가 보네. 그럼 뭐. 바로 싸줘야겠다. 소금이 까무라치겠는걸. 더이상 옵션은 없어. 물론이지. 그럼요. 빨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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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